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지진을 보시면은 오늘 9월 30일 오후 5시 45분 31초에 미야기현에 이시노마키에 4.6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바누아토 통가 피지 최근에 바누아토 통가 피지 쪽에서 로열티 제도에서도 지금 4.8 오늘 지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좋은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죠 지금 바누아토 5.2의 강진 그 다음에 피지죠 피지 최근 계속해 가지고 지금 피지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르메덱 뉴질랜드 5.1 여기는 통가 4.4 계속해서 남태평양에 안좋은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피아 뉴질랜드 이라든지 지금 전통적인 y자 곡선을 지금 또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y자 곡선 최근에 없었는데 다시 y자 곡선을 그리면서 일본의 대지진에 대한 어떠한 공포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지금 28일 5.3 계속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5.3 필리핀도 지금 5.7 이렇게 해서 지금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대만 화렌이죠 26일 계속해서 지금 y자 곡선을 그리면서 대만 그 다음에 오키나와 이 대지진에 그 패턴을 다시 한번 따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즈제도 이 제도에서 그 지금 26일날 4.6 그리고 다시 또 이즈제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이 오가사와라 오가사와라 제도하고 이즈제도 지금 이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그 100년만에 화산의 대분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그 계속해서 지금 이 오지마라든지 니시노시마 뭐 기타 화산의 폭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이 여기서 또 그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신발 지진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여기 이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신발 지진 깊이가 500km의 신발 지진이 있습니다 해저의 화산들이 계속 폭발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해저를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만 해저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깊은 신발 이즈제도에서 얼마전에 그 말씀드렸었죠 계속해서 그 400km 정도에서 그 신발 지진이 나고 있다 어제 지진이 났던 이 동해도 여기도 400km 였죠 지금 일본은 400km 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USGS 에서는 367.7km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동해에 여기 지진이 이게 신발 지진이었습니다 신발 지진이면서 400km 이상 진역이었죠 이 지진이 이제 이 도구 쪽과 그 다음에 이 호카이도 쪽에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지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라인에서 이 바운더리 내에서 이 에어리어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진의 어떤 강도가 강한 강도가 이 도구 쪽이라든지 이 호카이도 쪽에서 발생되는 이상 진역이 발생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어저께도 그 다음에 아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이시카와 현의 여기입니다 이시카와 현의 이 가나자와죠 가나자와 북북 서쪽 260km 해역입니다 그 해역이고 그 다음에 어 반대로 한국에서 보자면은 독도에서 360km 가량 떨어진 그런 곳이고요 발생 시기는 어제 9월 29일 날 오후 5시 37분 이었습니다 예 지금 뭐 물론 이렇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진원 AP가 일본 기상청에서는 400 인데 여기 USGS 367이죠 대동소위합니다 크게 지금 전 세계의 지진 관련된 그런 인포메이션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만큼 지금 일본의 아 상황이 제일 심각하다는 거죠 그 보시면은 지금 음 일본을 좀 더 볼까요 일본을 좀 더 보면은요 지금 최근에 일본에 그 시조가에서 9월 29일 날 지났습니다 시조가 현에서 지났는데 시조가 현에서 이 시조가 현의 지진은 명장이 안 좋은 시그널인게 왜 안 좋은 시그널이냐면은 아 이게 지금 그 시조가 현 동부인데 규모는 3.6 진도 3이었습니다 그 진원의 깊이 10km 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후지산 분화구에서 불과 7.8km 정도 되는 것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후지산 폭발 증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학계에서 있습니다 지진 학계에서 그래서 그래서 좀 더 이 후지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여튼간에 그 그 9월 29일 시조가 현 동부에서 발생한 이 그 3.6 진도 3인 이 지진 전원에 입힌 10km 였고요 후지산 분화구에서 불과 7.8km 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일본에 일본에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뭐 지금 기반도의 와카야마라든지 그 다음에 이 시코쿠의 도쿠시마 그 다음에 여기에 분고수도 말씀드렸죠 여기 분고수도라는 게 이 오이타하고 에임의 사이에 분고수도 잠시만요 여기 분고수도 그 다음에 여기 그 도쿠시마 그 다음에 여기 그 와카야마 그 다음에 여기 큐슈의 미야자키현의 이제 여기요 미야자키현의 슈가나다 해역 이 네 군데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무감 지진들이 계속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감 항상 말씀드렸지만 무감 지진과 대지진의 상관 연관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후현에서 최근에 계속 나고 있는 이 군발 지진이 이쪽이 라인이 굉장히 걱정되는 게 동일본대지진 당시에도 한 달 전에 기후현에서의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따라서 지금 그 니가타 이 이시카와 니가타 그리고 그 다음에 니가타 주에서 말씀드렸죠 이시카와 그 어디죠 노도지방과 이시카와 주에서 왜냐하면 2007년도에 대지진이 3월과 7월에 있던 곳입니다 최근에도 계속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노 북부와 그 다음에 기후현 이 라인에 대해 지진이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시카와 니가타 주에서 그 다음에 나가노 북부 그 다음에 기후현 이쪽에 그 대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이 그 지진이 간헐적으로 뭐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진의 횟수가 줄어들면은 대지진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요 특히 뉴질랜드 바노와드 남미 쪽에 지진의 횟수가 줄어들 때 이 대지진의 발생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런 점도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해외에서의 그 비정상적이죠 왜 비정상적이면 특히 9월 8월에 보면은 너무 강진들이 막 몰려 있었죠 아 뭐 진짜 뭐 한 3 4년 만에 있을 만한 일들이 지금 뭐 올해 8월 9월에 좀 계속 강진들이 뭐 지금 남미 중미 해외 쪽에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이런 비정상적인 대지진들이 최근에 그 일본도 지금 여기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이상 진영 여기 어제 발생한 동해에서의 이 지진 역시도 이상 진영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너무 많이 다섯 번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2 3개월에 한 번씩 이상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그널이고 지금 미국 쪽에 서부 해안에 대해서 계속 그 샌 안드레아스 단층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샌 안드레아스 단층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좀 대지진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미국의 이 샌 안드레아스 단층 이 라인에 대해서 대지진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그 여기 옐로스턴 여기 와이워밍이라든지 몬테나 이쪽 이쪽도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대지진에 대한 우리가 그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